보리는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. 다양한 건강 이점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이 작은 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결과 장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원활해집니다. 또한 보리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.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 보리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어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. 일부 사람들은 보리 섭취 후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섭취를 줄이거나 멈추어야 합니다.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보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결론적으로 보리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.